진주의 문화관광 해설사 우리 개천내술제 유동축제 그 축제가 시작되고 나서 20년이 넘었는데 20년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수만명 갈란객 중에서 50명을 모아가지고 오늘 부야비 손님들과 별도로 모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옛날에 우리 손님들이 즐기던 풍류도 한번 즐겨보고 또 이 초승도는 유동축제 중에서 갈란하기가 가장 좋은 곳입니다. 당밖에 분들이 하나 놀라 그래도 오늘 들어오지 못합니다. 단지 오늘 여러분들만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축제는 20년 만에 거의 처음으로 시험 시도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한 손님들이었습니다. 진심으로 환경드립니다. 제일 먼저 선수로서 첫번째 선수가 강희영 선생님의 가예금 연주가 있습니다. 옛날 선배들이나 양반들이 되게 풍류 그대로 한번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잠깐 여기 마이크로 옮기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상남도 우영문화제 제25호 신관용유 가예금 산조 전수 장학생 강혜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곡은 신관용유 산조 휘모리 휘모리와 민요 민요 경상도 민요 옹에야 옹에야를 들려드릴텐데요. 옹에야 제가 하면 함께 옹에야로 호응해주시고 이렇게 같이 즐겨주시는 그런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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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폐오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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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쳐주세요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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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